1. 위도우 좁아 2. 위도우 1. 위도우 1. 위도우 잡혔다 위도우 숨도 못 쉬게 해드리는 방법 올라가서 1. 위도우 1. 위도우 위도우가 훅 타고 올라갔을 때 죽습니다 실화야? 졌어? 안주한테? 좁아 2. 위도우 말하는대로 저렇게 한 번 당하잖아요? 약간 외상으로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가지고 저기 못 올라가요 이제 올라가면 또 감시포탑이 날 지져가지고 내가 또 죽지 않을까? 우리는 모의를 안한데 힐도 못 받을텐데 영감탱! 깜짝이야 놀랬쥬 오 뭐야 이미 다 넘어왔네? 그러니까 반대로 쳤어야 돼서 못 넘어왔는 줄 알았는데 다 넘어왔네 위도우가 일단 빠진 상태고 이러면은 메달을 못 가져와요 암살을 하기 때문에 암살형 시메트라는 메달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조 올라오겠지? 말하는대로 상대 윈스턴 나와야 돼 근데 윈스턴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올 때까지 계속 써먹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깔아 왼쪽 앉아 오 뭐야 오 오 오 오 오 오 죽어 임마 흐흐흐흐흐흐흐흐 자리야 찍어봐 영감탱 가만한 돌 뭐야 왜 다 죽었어? 실화야? 다 죽었지? 헛 좀 밟아봐요 청룩님들 4장 Horizont 5피 5피 순동기 좀 타봐요 님들 설마 아직도 상호작용 안 돼 흐그 없어 한 명 앞으로 땡겨봐 순동기 타 вр려톔 때는 평범에 땡 прекрас 더 later 라nn 4K 드디어 공심의 겜자랄 인정합니다 공심의 겜자랄 인정합니다 2층에 둔피 바로 들어가 그냥 공심의 겜자랄 인정 공심의 겜자랄 인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